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아!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본부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추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자료가 많은 만큼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많은 건가요?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일 금투세만 제대로 되면은 장은 저는 고압이라고 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내일 이 상황이 되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뭐 아니면 도네요? 내일부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부터 일단 복귀를 해보자면 가장 큰 이벤트였던 FMC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추석 마지막 날 나왔죠. 어떻게 좀 점도표에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일단 50BP 빅컷을 했고요. 그래서 증시가 좋았나요? 미국은 좋았죠. 아 미국은? 미국은 좋았잖아요. 미국은 그나마 좋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버티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빅백 is better. 빅백 is better. for now. for now.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일단 지금은, 일단 지금은 그렇다. 네네. 왜? 인플레가 잡혔다. 그래서 주안점은 인플레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 없다. 왜 빅컷을 했느냐? 실업. 고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빅컷을 해서, 선제적 빅컷을 해서 고용이 뛰는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그럼 앞으로 좀 나와 있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내일 금투세. 그거 하나에 따라서 150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일 금투세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어요. 시행하기로 했어요. 금투세 시행하기로 했고요. 마이크론 뭐 좋다고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빠진다고 봅니다. 아 그래도 빠져요? 그럼 금투세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기대 심리는 높아졌죠. 그래서 저는 살짝 불안합니다. 빅베드 이즈베러라는 것이 미국이 되고 한국이 바로 오지 않았죠. 오늘 하이닉스가 오르가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못 받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이 빅베드 이즈베러를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걸 25%로 했으면 아마 주가는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4나우는 괜찮은 건데 거거를 딛고 넘어가려면 금투세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11월 가서 대선 때 진짜 할만해서 빅베드를 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하고 그때는 달라져요. 저는 시장을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11월 선거까지 뭐죠? 트레이딩 업이라 봅니다. 된다면은 저는 그 예측 안 합니다. 그러면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시행을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지난주랑 AI 반도체를 좀 엮어서 보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결국에 마간대에 파란불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못 올라갔었던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희 추석 때였나요? 네. 하향 리포트가 외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AI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또 올라가요. 뷰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모건 스탠리가 전력하는 거하고 삼성전자가 내는 거하고 뷰는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별력보다도 달리 좀 더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예상보다 더 할 수 있다. 시크리컬. 이런 거에 중점을 맞췄다면 투자하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목표주가라든지 25년에 이익을, 25년에 이익의 10분 이내에 통합된 그 예측은 저는 틀린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뷰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HBM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을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차트저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람 봤을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보다 더 먼저 어텐션, 좋은 방향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금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소부장 일부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당분간은 분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좀 분리될 수 있다고요? 네, 분리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 더 빠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 마이크론 포람에서 우리나라의 소부장보다는 컨피던스, 신뢰가 이미 많이 빠져서 바닥은 쳤더라도 올라올 때 속도, 그 계기를 마련하는 데서는 더 빠르지 않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봤던 그게 어떤 거예요? 모건 스테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모건 스테니가 얘기한 목표 주가 12만 원 또는 예측, 예측이 뭐냐면 내년도 이익이 22조예요. 시장에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보는 게 36조예요. 엄청 차이가 있죠. 그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26년에 2조, 10분의 1 토막 낸다는 이 프로퀘스트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 친구 말대로 진짜 20조 가던 2조 되면요. 1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2만 원 목표 주가 한 거는 내년도 22조라는 영업이익이 국내 증권사 36조보다 낮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12만 원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20조 하던 게 내후년에 10분의 1 토막 2조, 거의 흑자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게 맞다면 1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도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10분의 1 토막 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 말에 약간 틀릴 거라고 얘기하고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4, 4분기, 1,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는 동감할 수 있어요. 왜? 레거시 제품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잘 안 되니까 물론 레거시 임팩트는 삼성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하이닉스는 그것보다는 적당하지만 여전히 하이닉스도 레거시가 매출의 한 반 정도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전망이 36조 컨센서스가 아니고 22조. 원래 생각했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거는 동의한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북벨류 가치로 했을 때 시장이 상향 사이클일 때 2배 가면 24만 원에서 28만 원 가는데 그 정도 안 줄더라도 이 회사의 경쟁력, HBM 경쟁력이 앞서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2배 이상 안 줄더라도 한 1.6배에서 1.8배의 북벨류 가치를 주면 그렇죠? 그러면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이 나와요. 자율적으로 1.6, 7배니까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한 거고요.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HBM도 안 되지, 파운드리도 안 되지.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HBM이 원래 이번 달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콜이 그게 안 되는 게 실망을 많이 줬고 삼성전자는 지금 해외의 펀드 매니저도 만나러 원래 가는 게 해외 NDR이 있거든요. 해외 증권사와 같이 가잖아요. 올해부터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한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도 빌미를 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 삼성전자는 원래 예상에서 13조가 아니고 10조 5천 원 정도니까 20% 이상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는 조금 빠져서 한 5%, 7% 빠진 거니까 그 정도에 따른 다른 반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이 있고 없고가 반등할 때도 다른 차이를 보이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먼저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닥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우리 시장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살펴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장이 열렸을 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섹터들이 바이어도 너무 잘 갔고 조선주도 잘 갔고 맞아요. 방산도 그렇고 방산도 잘 가고 다 잘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도체주가 워낙 많은 종목이 그런 주들이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시장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지수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수들에 안 매달리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은가요? 일단 금투세 어떤 변곡점이 내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겠다는 건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유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2500에서 한 2700점 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완전히 초를 치면 지수 전망은 안 할 겁니다. 아예? 안 할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방금간. 언제까지? 올해 지나갈 때까지. 올해 지나갈 때까지. 그럼 시행에도 상관없는 섹터는 없어요? 없습니다. 바이오도 안 돼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영향이 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 외국인들에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더 커지겠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금투세와 관계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버리면 또 주소 담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는 원래대로예요. 반도체가 바로 오버웨이트가 세지 않으면 제약바이오, 방산조선, 화장품은 바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다 오버웨이트 조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2,600 안 되고 있지만 2,750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바닥은 2,500은 지킨다고 보고 있어요. 금투세가 연기되는 가정하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시행된다 하면 어느 섹터가 더 많이 빠질지 그건 다시 계산해봐야죠. 그런데 다 영향이 있죠. 영향이 여기는 100이 주가인데 10이 있고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30이 있을지 그거는 섹터만 다르죠. 일단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어느 주식이 들어가면 더 사려고 바동바동 이렇게 눈치를 보느냐. 그 주식은 빠졌을 때 또 많이 빠지면 사겠죠. 개인들이 팔거나. 오히려 너무 빠졌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오른 종목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좀 먹은 종목은 개인들이 만약 시행한다면 팔겠죠. 그럼요. 많이 빠진 종목은 늦게 팔 겁니다. 습실헬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든 종목은 내년 바꿔서 금투세되면 마이너스 종목은 나중에 이렇게 상세해준다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종목은 굳이 빨리 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쪽배로 오른 종목은 내년에 돈 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 번 사람들,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 주식을 내놓을 게 아니라 뭘 내놓겠어요. 손해봉을 내놓지 않겠죠. 많이 오른 걸. 오른 종목을 내놓기 때문에 주식의 장애가 없어야 되니까 맞겠죠. 그렇겠네. 그런데 그거를 상세하려면 개인 투자가 상세하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빨리 상세될 수 있겠죠. 그래서 펀더멘틸적으로 얘기하거나 수급 그런 거 말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덜 오른 거로 따지면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가 나와요.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안 구하고 조정받았죠. 그다음에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외국인들 다 섞여 있는데 개인들이 2차전지 안 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가 덜 빠지거나 오히려 빠지면 반등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오른 종목, 개인들도 갖고 있고 오른 종목, 지압바이오, 화장품, 조정받은 졌어요. 이런 거는 내일 시행하는 게 가능한 정목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정확한 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럽죠. 그러면 일단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결판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주식만큼 우리나라가 못 가게 되는, 개인들의 배탱을 못하게 만드는 악 요인이 아직은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는 삼성원자가 비중이 20%고 하이니스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20%가 그 모양 그 꼴이고 못 올라가다 보니 미국이 2% 올라갈 때 우리는 못 가는 꼴이 되니까 장이 안 좋은 거고 2600에서 스트러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금투스가 유예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2750까지 2750까지 보이고 제압바이오는 한 10월 초까지는 갈 것 같아요. 10월 초. 10월 달에는 반도체가 만약에 세게 올라오면 제압바이오 이익 실현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빨리 반도체 갈아타야지. 그런데 반도체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먼저 반등을 하는 걸 제가 맞다고 봤는데 그게 얼마나 세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변곡점은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있는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10조 5천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10월 14일인가 두 번째 목요일에 삼성전자 잠전 시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냐 아니야 많이 올랐네 반드체밖에 없어 하이닉스는 다 이런 분위기가 많으면 그것만큼 제압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각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심리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런 거 심지어 안 쓰고 탄탄하다고 제가 보는 건 방산과 조선이에요. 방산과 조선. 한 번씩 조정을 받거나 그랬고 근본적인 펀더멘터리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은 상대적으로 둔탁해 보이지만 저는 괜찮게 보고 화장품은 9월달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트레이딩업이 가능하고 2차전지는 좋게 보는데 트레이딩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게 테슬라하고 연동이 될지 반도체가 잘 갔을 때 반도체랑 거꾸로 갈지 그 여부는 10월 10일 정도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트레이딩업 개념으로 트레이딩업댄다운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판단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관심 종목이나 관심관의 리포트가 따로 있을까요? 네 리포트나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차 HD 한국 조선 해양 현대차는 일단 폭스바겐 위기다. 첫 번째 그러니까 폭스바겐 위기라는 건 현대하고 모종의 딜이 있을 수 있다. 폭스바겐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팔 수도 있고 폭스바겐 중에서 폭스바겐 여러 회사에서 아우디 이런 것도 있고 벤틸리도 그렇고 포르세도 거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혹시라도 브랜드를 팔게 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된 건 GM하고 협력이죠. 그렇죠. 약간 둘이 무수했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인덕오빈 상지 하루도 10월 달라고 하니까 현대차는 기업 밸류업도 있고 주가가 좀 피크아웃이라는 어닝에 대한 것만 좀 지나가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 그 중에서 HD 한국 조선주 네.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선주가 저쪽으로 받은 거는 3분기 실적이 교후빌수가 적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전반적인 조선업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슈는 얘네들이 뭐 폭탄 가격이 내려가고 상세하는 것도 있고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컨테이너 오닝도 올라가고 그렇죠. 맞아.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왔을 때 8월 달인가 그때 수주를 중간에 뺏겼거든요. 중국을 좋아하는 쪽에서 발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로 갈수록 한국향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컨테이너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펀드멘터리 변화가 없으니 한 2026년까지를 땡기면은 2026년에 PBR이 뭐 뭐 1배 ROE가 한 10% 중반 네. 싸잖아요. 현대, 한국, HD 한국 조선. 그래서 그 종목을 요즘에 오르긴 했는데 잘 내려갈 때 잡으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용으로 리포트해서 현대차하고 HD 한국 조선의 양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안 짚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되는 주요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은 컨센서스가 8월까지 6, 7, 8월 달 EPS가 1불 10달러예요. 최근에 시티에서 89센트까지 내려간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그 이상으로 안 빠지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빠지면 일시적으로 해야겠죠. 중요한 건 9시 11월 달 가이던스고요. 더 중요한 건 HBM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4, 4분기이기 때문에 저번에 3개월 전에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수십억 달러. 그 넘버의 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삼성 하이닉스한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렬하게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웃으면서 시장이 다행이네. 2650은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내일 금투세가 일단 중요하다고 하니까. 금투세가 갤덕되면 2550 이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2500도 갈 수도 있고. 제발 다음 주는 웃으면서 보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